네 안녕하세요. TVJ 모델 유튜브입니다. 네 이제 TVJ와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가족이 된 것 같아요. 무조건 오늘 TVJ 팬사인에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저희가 입은 셔츠 혹시 뭔지 아세요? 네 연어남은 셔츠예요. 제가 아마 많은 분들보다 연상일 것 같은데 그죠? 아니에요? 이 옷을 입으니까 확실히 연어남은 같이 보이긴 합니다 제가. 아닌가요? 아니요. 자 아무튼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아니요. 아니에요. 그럼 이제 럭키드로우도 진행하면서 그러십시오. 이제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대하고 계십니다. 좋아요. 자 우리 또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럭키드로우를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럼 성재씨부터 네 자 과연 번호를 이제 직접 호명을 해 주실 거예요. 자 목표 뽑았죠? 살짝 아 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자 먼저 호명하려고 하겠습니다. 성재씨. 시열. 19번. 시열의 19번 되겠습니다. 시열의 19번. 손 한번 들어볼까요? 네 접으시고요. 조금 이따가 우리 성재씨가 직접 업무를.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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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. 축하드리고. 2에 17년. 자 2에 17번. 2에 17번. 손 들어주시고. 순위에 대해 받으시면 됩니다. 19번이요. F에 19번. 좋아요. H에 21번이요. 어디 있습니까? 아 축하드리겠습니다. 선물 한번 받을 거 왔더라고요. 축하해요. 자 가겠습니다. 마이크랑 베이시고. 역시. E에 15번. E에 15번. E에 15번. 알파벳 H. 넘버 9. 아하하. 많은 분들은 아하지만 네. 이분도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아하. ils засhab구세요.